자 전국에 계신 수험생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르비 수학 강사 고병훈입니다 자 일단 1교시에서는 제가 간단하게 총평을 했고 이제 본격적으로 해설 강의를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이 해설 강의를 여러분들이 보시면서 아 내가 이게 잘못됐구나 이걸 솔직하게 얘기했으면 하기 전에 저는 개인적으로 여러분들이 다시 풀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이게 시험장에서는 안 됐는데 나와서 되는 경우도 있고 그리고 시험장에서 안 됐는데 나와서는 안 됐는데 내가 계속 붙들고 있다 보면 뭔가가 조금 보이는 경우도 분명히 있을 거예요 그래서 사실은 이거는 꼭 한번 여러분들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다시 한 아까도 제가 총평면 마지막에 말씀을 드렸는데 한 토요일쯤에 조금 어느 정도 조금 가라앉은 다음에 조금 여러분들이 한번 시험을 다시 보시면 좋지 않을까 그래서 그때도 과연 내가 내가 시험장에서 시험 봤던 거랑 과연 똑같은지 안 똑같은지를 한번 확인을 해보시는 시간을 가져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해설 강의는 일단 공통과목은 7번부터 15번까지 해설을 하고 그 다음에 18번부터 22번까지 이렇게 해설을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전체적으로 굉장히 조금 문항들이 굉장히 좀 뭐랄까 선생님 입장에서는 되게 간결하게 느껴졌거든요 근데 여러분들이 간결하게 문항을 풀어내지 못했다라고 하면 왜 거기서 그렇게 안 됐는지를 한번 생각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문제 7번부터 가보도록 합니다 자 지금 이 절대값 함수의 그래프와 x축 y축으로 둘러싸인 부분의 넓이를 구하세요 어쨌든 2차 함수로 둘러싸인 부분의 넓이죠 그럼 결국 6분의 베타 마이너스 알파 세제곱을 써라 이 공식은 이미 수능에서도 계속 많이 쓰게끔 최근에 출제가 되고 있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럼 여러분들은 사실 뭘 먼저 보셔야 되냐면 y는 절대값 x제곱 마이너스 2x라는 그래프를 y축으로 1만큼 평행이동시킨 거잖아 그죠? 그러면 먼저 얘부터 그리시는 거야 얘가 요 함수는 먼저 요렇게 그려지는 2차 함수 모양일 겁니다 그죠? 근데 절대값을 씌우니까 얘가 요렇게 요런 식으로 그려질 테고 요점의 좌표가 0고 요점의 좌표가 2잖아 그죠? 그때 우리 이 부분의 넓이는 구할 수 있잖아 그죠? 얘는 어떻게 구합니까? 자 6분의 어차피 요 부분의 넓이랑 똑같은 거니까 최고차항계수 1 1에 베타 2 마이너스 알파 0에 세제곱 이렇게 가시면 됩니다 그래서 저 넓이가 6분의 8이고 계산을 하시면 3분의 4가 됩니다 됐나요? 그때 이 노란색 함수 전체를 y축으로 1만큼 평행이동을 시키는 거야 y축으로 1만큼 평행이동을 시키면 얘가 이렇게 그 다음에 이렇게 그려지죠 그게 바로 요 함수가 될 거야 그때 우린 누굴 구하는 겁니까? x는 0과 x는 2와 x축과 둘러싸인 부분의 넓이를 구해라 그럼 결국 이렇게 딱 나누시게 되면 여러분들 이 빨간색의 넓이가 이 넓이랑 똑같은 거잖아 어차피 y축으로 2만큼 평행이동을 시켰기 때문에 결국에 이 주황색 직사각형의 넓이에다가 이 빨간색을 더하면 되는데 주황색 직사각형의 가로의 길이는 2고 세로의 길이는 1이잖아 y축으로 1만큼 평행이동을 했으니까 그죠? 자 그러므로 우리가 찾는 넓이는 3분의 4에다가 2를 더해 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3분의 10 이렇게 정리가 가능하다 그래서 정답은 3번 이렇게 갖고 가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문제 8번 한번 가보도록 합니다 자 8번은 이제 네분점인데 요거 네분점은 선생님이 이제 수업시간에도 한번 설명했는데 m, m 플러스 3이라는 점이 a점이고 b점의 좌표는 m 플러스 3, m 마이너스 3이래 걔가 저 로그 함수 위에 있는 점이래 위에 있는 점이니까 네분점을 구해서 그냥 갖다 대입하시면 됩니다 자 네분점은 이렇게 구하시면 돼 네분점을 p라고 하면 자 우리가 지금 어떻게 가야 되냐면 a에서 b로 2대 1로 내분하는 거야 그럼 x좌표하고 y좌표 따로따로 계산하시면 돼 x좌표 얘는 a점에서 m에서 b점으로 m 플러스 3으로 2대 1이야 왔다리 갔다리 그냥 쓰시면 돼 그런 다음에 1하고 비율관계 1하고 2는 그대로 적어주시고 네분이면 플러스, 외분이면 마이너스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컴마 자 얘는 y좌표는 어디서 m 플러스 3에서 지금 어디로 m 마이너스 3으로 얘도 몇 대면 2대 1로 내분하는 거야 비율관계 적어주시고 네분점이면 플러스 이렇게 가주시면 돼 자 그래서 우리가 찾는 p점의 좌표는 3분의 얘 3m 더하기 6이 되겠네 3m 더하기 6이니까 m 더하기 2컴마 그죠? m 더하기 2컴마 그 다음에 얘는 3분의 얘랑 얘랑 하면 3m 얘는 더하기 3이고 마이너스 6이니까 3m 마이너스 1이니까 얘는 m 마이너스 1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문제는 뭐냐면 이 함수가 어떤 함수냐 y는 로그 4에 x 플러스 8이야 x 플러스 8이면 m 플러스 2 더하기 8 이렇게 가시고 더하기 얘는 m 얼마니? 마이너스 3이네 그 값의 y 좌표가 얼마가 되겠어? 지금 m 마이너스 1이다 그때 우리 상수 m의 값을 구하세요 자 그래서 여기 m하고 m이 약분이 되고 이거 정리를 해주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로그 4에 여기는 m 플러스 10이 되시고 얘가 넘어가니까 2가 되겠네 그럼 로그를 지수로 바꾸니까 m 플러스 10의 값이 4의 제곱 즉 16이 되네 그러므로 m의 값은 6 이렇게 찾아주시면 됩니다 전체적으로 크게 어렵지 않게 정리가 가능했네 자 그 다음에 이제 9번으로 넘어갑시다 그래서 지금 1번부터 10번까지 넘어오면서 여러분들은 무조건 하나의 개념을 가지고 정확하게 문제를 풀어주셔야 된다라는 게 가장 중요한 키포인트였습니다 자 9번 갑니다 자 지금 어떤 함수 fx가 절대값에 얼마가 되냐 x3제곱 마이너스 3x제곱 더하기 p래 근데 p가 실수야 근데 얘가 x는 a와 x는 b에서 극대래 근데 중요한 건 fa와 fb가 똑같대 자 일단 여러분들이 보세요 이게 일단 3차 함수의 절대값이잖아 근데 이거는 제가 이제 비율관계에 의해서 알려드린 함수야 자 첫번째 y는 x3제곱 마이너스 3x제곱이라는 함수는 x제곱으로 끄집어내면 x 마이너스 3이라서 어떻게 생긴 함수냐 바로 x축에 접하는 이러한 함수다 여기가 0고 여기가 3인데 비율관계에 의해서 얘가 몇 대 몇이야? 2 대 1의 비율관계를 갖죠 그래서 이 점이 2였어 그래서 우리는 얘는 얼마가 되냐면 자 얘가 마이너스 4야 여기다 2를 집어넣으시면 극대값은 0이고 극소값은 마이너스 4입니다 그럼 이 함수를 위아래로 이동을 시켜서 절대값을 때리는데 만약에 아래로 내린다라고 하면 극대값이 안 생기겠지 하나밖에 보세요 이런 상황이잖아 그래프가 요렇게 그려져서 얘를 절대값을 때리면 이런 식으로 그려지니까 극대값은 하나만 생기잖아 그죠? 그러니까 결국 극대값이 생기려면 얘가 조금이라도 위로 올라와야 돼 근데 극대값은 절대값을 때리니까 이 극소가 극대로 바뀌겠지 절대값이니까 올라가니까 그죠? 그러니까 얘가 이 극대값하고 서로 어때야 돼? 똑같아야 되겠지 높이가 그러려면 어떻게 돼야 되겠니? 정확하게 이렇게 되시면 될 겁니다 그래프 자체는 이런 식으로 그림이 그려져야 될 거야 그래서 여기가 0이고 여기가 2가 되어야 됩니다 그래야지만 절대값을 때린 우리가 찾는 fx라는 함수가 이렇게 그려질 겁니다 그래서 결국 얘가 a점 얘가 b점이 될 거야 그러기 위해서 p를 얼마만큼 올리냐? 아니 결국 뭐야? 이 점의 극대값이랑 이 점의 극소값이 서로 어때? 더하면 0이잖아 그죠? 더하면 0입니다 그럼 얘는 누구냐? 원래 0에서 y축으로 p만큼 올라간 거잖아 원래 0에서 y축으로 p만큼 그러면 그냥 p고 얘는 마이너스 4에서 p만큼 올라간 거잖아 그죠? 그럼 얘네들 더하면 얼마나 얘기야? 0이라는 얘기지 뭘 그래서 p 더하기 p 마이너스 4가 0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찾는 p값은 2다 이렇게까지 여러분들이 찾아주시면 돼 그리고 이 점의 좌표도 구할 수 있어 이 점은 1입니다 얘하고 얘가 딱 중점이니까 됐죠? 그래서 이거는 이제 뭐 1대 루트 3의 비율 이런 것도 있습니다 여기랑 여기가 1대 루트 3의 비율 이렇게 정리가 돼서 이 점의 좌표는 1 플러스 1 플러스 루트 3 이렇게 표현이 될 거야 근데 이게 이제 이거의 좀 응용 버전이 4차 함수인데 4차 함수가 1대 루트 2의 비율을 갖거든요 그게 22번이었지 그치?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9번은 사실 뭐 크게 어렵지 않고 충분히 여러분들이 이 정도까지는 앞에서 배웠던 내용들도 있고 절대값에 대한 정확한 개념을 좀 알아주셔야 된다 지금 3월 학평에 절대값 본체가 진짜 많이 나왔어 등차 등비서부터 시작해가지고 굉장히 많이 나왔습니다 한번 우리 계속 보도록 합시다 그래서 9번의 정답은 2번 이렇게 챙겨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10번 갑니다 자 공차가 양수인 등차수열이래 좋았어 공차가 양수 자 그럼 가 조건을 보니까 절대값 A4 더하기 절대값 A6 그 값이 8이고 자 나 조건을 보시니까 자 시그마 K는 1서부터 9까지 AK 그 값이 27이래 그때 A10의 값을 지금부터 구해달라 자 일단 우리가 뭐부터 먼저 할 거냐면 조건 나부터 먼저 할 겁니다 자 요거 얘는 뭐야 등차수열을 첫항부터 9번째 항까지 합이야 S9이네 자 그럼 홀수계의 합은 가운데 곱하기 S9이면 9 하시면 되죠 얘는 9 곱하기 가운데 항을 여기다가 하나 더해서 2로 나누시면 돼 그래서 A5 그 값이 27이다 아 그래서 A5의 값이 3이야 근데 공차가 양수거든 그러면 다섯번째 항부터는 무조건 플러스야 5, 6, 7, 8, 9 얘는 무조건 플러스야 그럼 얘가 플러스인지 마이너스인지 그걸 결정하면 되는데 상식적으로 뿔뿔이 되겠니? 출제자 의도를 파악해보면 여러분들이 대충 느낌이 오실 거야 자 절대값 A4에 대한 케이스 분류를 해주셔야 합니다 자 먼저 첫번째 A4가 0보다 크거나 같아 자 그러면 얘도 양수 얘도 양수니까 결국 A4 더하기 A6고 어? 잠깐만 A4 더하기 A6? 그럼 얘하고 얘가 가운데 항이 누구야? 등차 중앙에서 5네 그래서 이 A5야 근데 A5가 3이었으니까 얘가 6이어야 되는데 야 8이라 그랬잖아 그래서 모순입니다 안돼 당연히 A4가 얼마가 돼야 돼? 당연히 0보다 작아야지 뭘 말을 해 그러면 어떻게 되냐? 마이너스 A4 더하기 A6이야 자 이거는 그냥 A6에서 A4를 뺀 거야 그죠? 끝! 몇 칸 떨어져 있어? 2칸 6, 4 2칸 공차 2D가 됩니다 그게 8이었던 거야 그래서 우리가 찾는 공차 D가 4 이렇게 정리가 됩니다 그게 되게 쉬웠던 문제였어 당연히 절대값이 나오면 뿔만 이렇게 나오지 뿔뿔 나오겠니? 라고 생각하고 문제를 풀었으면 좀 더 좋았겠죠 그래서 우리가 찾는 A10은 A5 더하기 얘에서 얘 몇 칸 떨어져 있니? 5칸 떨어져 있지? 그러니까 공차 5D 갖고 가시면 됩니다 자 A5가 3이었고 공차 D가 4였으니까 20이 되겠네 정답은 23 이렇게 갖고 가시면 되겠습니다 전체적으로 1번부터 10번까지 문제를 풀어오실 때 아주 기본적으로 여러분들이 하나하나 하나씩 정리를 하실 수가 있었다 그리고 정확하게 하나의 개념을 가지고 문제를 풀어낸다 라는 것으로 계산해 주시고 10번은 조금은 조금은 예외였지 이건 절대값에 관한 내용도 알아야 되니까 이거는 조금 예외였다 라는 거 정답은 2번 이렇게 갖고 가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11번 이게 이제 아마 문제 풀다가 처음으로 뇌절이 왔을 거야 그죠? 아마 처음으로 그래서 되게 당황하셨을 거야 아마 이게 잘 안 보이는 학생들도 많아 왜냐하면 이게 또 삼각형을 또 나눠놨잖아 또 그죠? 근데 그 전에 내가 한번 잠깐만 보도록 할게요 여러분들 잘 보세요 지금 삼각 이거 문제 읽을 때는 그림은 이렇게 나눠져 있지만 원래 실제로는 읽으면서 가는 게 맞아 삼각형이 A, B, C가 돼 있는데 문제에서 B, A, C가 아 요각이 60도고 선분 A, B의 길이가 2루트이고 선분 B, C의 길이가 2루트 3이야 물론 두 변과 그 끼인각의 세타가 아니라서 J 코사인 법칙을 못 구한다 이건 아니야 왜? 아니 이거는 딱 보면 삼각형에서 이 길이를 A라고 놓으면 코사인 법칙 쓸 수 있는 거거든 이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조금 활용해야 돼 근데 사실 이거를 구하기가 조금 마지막에도 쉽지 않았어 왜? 우리가 알고 있던 것처럼 딱 떨어지지 않았거든 괜찮다니까 그래서 얘를 딱 보자면 이 각이 전체가 주어졌다는 거는 당연히 여러분들이 뭘 이용해야 돼? 삼각형 A, B, C에서 코사인 법칙을 이용할 거야 그럼 코사인 법칙이니까 얘 제곱하니까 12는 얘 제곱하면 8 더하기 A의 제곱 마이너스 2 곱하기 2루트 2 곱하기 A 곱하기 코사인 60도니까 2분의 1 요렇게 가시겠네 그래서 요렇게 요렇게 약분하시니까 자 식을 정리합시다 얘는 A의 제곱 마이너스 2루트 2A 그 다음에 얘가 넘어오니까 마이너스 4 이퀄 제로야 이거 인수분에 되면 얼마나 좋니? 안 되잖아 그죠? 그 근의 공식 쓰면 돼 A의 값은 얘 2가 있으니까 루트 2 플러스 마이너스는 안 되겠지 왜? B 다시 얘 루트 2의 제곱 마이너스 A씨니까 루트 6이란 말이야 마이너스면 루트 2가 루트 6보다 작기 때문에 안 됩니다 이 얘기를 구한 거야 문제를 읽어야 돼 그래서 그냥 이 상태로 이루어진 상태에서 문제를 풀려고 하면 사실 조금은 여러분들이 애매한 상황이 닥치게 될 거야 알겠니?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문제를 읽어봤더니 뭐라 했냐면 삼각형 내부의 점 P점이 있대 오케이 좋아 이 점 P점 그때 P점에 대해서 각 P, B, C 아 P B C 이게 30도고 그 다음에 P, C, B 아 이 각이 15도래 그럼 우리는 사인 30도는 구할 수 있는데 사인 15도는 못 구하잖아 근데 각이 두 개가 주어지면 여러분도 어떻게 한다고 배웠지? 그치 이 각도 알잖아 아 그러니까 한각과 대변 한각과 대변의 우리가 뭘 구할 수 있어? 야 이거 사인 법칙을 이용할 수 있네 그치? 자 두 번째는 삼각형 P, B, C에서 자 사인 법칙 씁니다 자 사인 135도분에 2루트 3은 사인 사인 30도분의 선분 P, C가 돼 자 그러면 사인 135도는 사인 45도랑 똑같으니까 2분의 루트 2고 사인 30도는 2분의 1이지 그래서 2분의 2분의 2가 없어지고 그 다음에 그 다음에 요거 루트 2하고 얘하고 2하고 약분하면 루트 2가 되겠네 예 그죠? 아하 그래서 우리가 찾는 선분 P, C의 길이는 얼마야? 루트 6이다 이 길이 나왔네 그때 우리가 구하는 건 뭐냐면 삼각형 A, P, C의 넓이를 구한다 그러면 두 변과 이 낀 각만 찾으면 삼각형의 넓이 구하네 우리 이미 이 길이 구해놨잖아 근데 이건 어떤 수로 구하냐 그게 막막하지 사실은 요거는 어떻게 보면 사실 생각하기가 쉽지가 않아 그런데 요렇게 보면 돼 어차피 커다란 삼각형에서 내가 이 각을 세타라고 놓을게 그럼 이 각하고 이 대변 이 각하고 이 대변 또 사인 법칙이 사용이 될 수가 있거든 삼각형 A, B, C라는 놈에서 사인 법칙을 또 쓰는 거야 왜? 어차피 변의 길이는 다 알고 각도 하나를 아니까 하나의 각을 찾고 싶은 거야 당연히 이제 우리가 이제 요 각이 당연히 아는 각이 나오겠지 그런 것들 만약에 안된다라고 하면 어떻게 해야 돼? 안된다라고 하면 이렇게 직각삼각형으로 만들어서 뭐 이 높이를 구하던가 해야 되는데 지금 그거 가지고 상황이 안되지 어차피 이 각을 찾아야 되니까 그래서 여러분들이 요 문제 같은 경우는 조금 아마 힘들지 않았을까 개인적으로 생각을 합니다 자 사인 법칙 쓰면 얼마냐면 자 사인 세타 이것 분의 2 루트 2 그 값은 얼마냐면 사인 60도 분의 2 루트 3 자 사인 60도는 얼마냐면 2분의 루트 3이니까 루트 3 루트 3 약분이 되고 여기 2하고 2하고 약분이 돼 그래서 크로스로 여러분들이 정리를 해주시면 되는데 얘가 요 위로 올라가지 그래서 얼마가 되냐 이 사인 세타의 값이 루트 2야 크으 그래서 우리가 원하던게 나왔어 사인 세타의 값이 얼마야? 2분의 루트 2야 그러므로 세타가 45도다 결국 얘가 45도니까 요 각의 크기가 얼마가 되는 거야 이게 30도가 되는 거지 사실 이 문제는 어렵다라고 하기보다는 실제로 여러분들이 각을 활용해서 각이 변의 길이는 다 구했어 그러면 각의 크기를 여러분들이 사인 법칙으로 구할 수 있다라는 거 이미 여기서 사인 법칙을 썼다면 아마 조금은 느낌이 오지 않으셨을까 자 그래서 삼각형 APC의 넓이 S를 구하면 자 2분의 1 곱하기 자 두 변이니까 한 변의 길이 루트 6 곱하기 또 한 변의 길이 A네 루트 2 더하기 루트 6 곱하기 사인 30도 사인 30도는 어차피 2분의 1이고 자 2분의 1 2분의 1이니까 여기는 4분의 1에 전개하니까 루트 2 루트 루트 10이니까 2루트 3 더하기 6 요렇게 가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전개하시면 2로 나누시면 되네 2분의 루트 3 더하기 3 요렇게 찾아주시면 된다 정답은 2분의 루트 3 더하기 3이었습니다 전체적으로 도형에 대한 해석이 되게 중요했는데 여러분들이 처음에 이 하얀색 삼각형에서 코사인 법칙을 통해서 A라는 변의 길이를 찾았다 어차피 왜 그랬냐 문제에서는 그림이 다 그려져 있었지만 실제로는 힌트를 주려고 한 거야 이 방식대로 풀어나가세요 라는 그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만약에 무시했다면 조금은 이 문제가 복잡해졌겠지 그리고 각이 두 개가 주어지고 변이 하나 변이 두 개가 주어지고 각이 하나가 주어졌을 때 바로 사인 법칙을 사용할 수 있었다라는 거 그거까지 여러분들이 체킹하셔야 됩니다 정답은 3번 요렇게 갖고 가주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 12번 제가 좀 되게 독특했던 문제야 자 지금 요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Y는 X제곱이라는 2차함수야 근데 얘하고 기울기가 1인 직선이래 그 1인 직선이 지금 요점 A라는 점 요점 B라는 점 이렇게 돼 있을 때 지금 선분 AB의 길이가 2T가 되도록 하는 이 직선의 Y절편을 GT라고 한다 즉 무슨 뜻이냐면 야 이거 Y절편의 값을 여러분들이 일단 구해주라는 뜻이야 그죠 아니 그럼 아까도 선생님이 말씀드렸다시피 야 이거 일단 이렇게 가자 여기가 알파라고 놓고 여기 베타라고 놓으면 이거 직각선각형을 일단 무조건 만들어야 돼 기울기가 나왔잖아 그럼 당연히 이 길이하고 이 길이 똑같겠네 그죠 1대 1대 루트 2 아 그럼 얘는 베타 마이너스 알파고 얘 길이는 얼마야 아니 알파 콤마 알파 제곱이고 베타 콤마 베타 제곱 아니야 그죠 얘는 베타 제곱 마이너스 알파 제곱이야 그게 누구랑 똑같대 베타 마이너스 알파랑 똑같대 자 그래서 첫번째 얘 인수분해 하시면 되잖아 베타 마이너스 알파 곱하기 베타 플러스 알파 이퀄 베타 마이너스 알파니까 여러분들이 오케이 베타 플러스 알파의 값은 1이다 왜 얘는 어차피 0이 아니니까 약분할 수가 있잖아 그죠 그 다음 이제 두번째 자 2t의 값은 1대 1대 루트 2잖아 그러면 베타 마이너스 알파에다가 루트를 곱한거야 루트 2에 베타 마이너스 알파 자 요렇게 정리가 되는거야 안 어려웠어 그래서 우리는 이제 뭐 할거냐면 얘하고 얘하고 약분하면 얘가 루트 2가 되거든 그래서 결국 뭐냐면 베타 마이너스 알파의 값이 루트 2t가 돼서 얘네 도식을 더해 따라서 베타를 구했어 그럼 2베타가 얼마야 1 플러스 루트 2t가 되고 우리가 원하는 베타라는 놈은 이렇게 가겠지 2분의 1 플러스 루트 2t 이렇게 정리가 가능할겁니다 그럼 결국 우리 뭐하면 돼 저 직선의 y절편을 t로 정리하시면 돼 자 l이라는 직선의 방정식은 y는 기울기 1에 야 베타라니까 베타 컴마 베타 제곱을 지난다고 치자 자 보세요 요점을 지나잖아 요점이 베타 컴마 베타 제곱 아니야 저점 지나니까 기울기가 주어졌고 직선의 방식 충분히 찾을 수 있지 x 마이너스 베타 더하기 베타 제곱 자 여기서 우린 누굴 찾는거야 y절편 gt야 그러면 x가 0일 때 y의 값이니까 여기다 0 집어넣으면 베타 제곱 마이너스 베타 요렇게 표현이 되겠습니다 자 그러므로 이거 제곱하면 되잖아 자 갑니다 2분의 1 플러스 루트 2t의 전체 제곱 마이너스 2분의 1 플러스 루트 2t 요렇게 갖고 가주시면 되겠네 자 그래서 우리가 찾는 정답은 뭐냐면 리미트 t가 무한대로 가까이 갈 때 t 제곱 분의 gt 요걸 구하는 겁니다 그죠 자 그럼 얘는 리미트 t가 무한대로 갈 때 어차피 gt 얘는 어차피 버려야 돼 왜냐면 분모가 t 제곱이잖아 얘 날라갑니다 그냥 얘도 필요가 없어 이것만 제곱하면 돼 결국 t 제곱 분의 얼마가 되냐 저거 제곱하시면 2분의 1의 t 제곱이 돼 그래서 어디로 수렴하냐 바로 2분의 1로 수렴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찾는 정답은 4번 사실 어떻게 보면 전체적으로 여러분들이 이 12번 문제를 봤을 때 저렇게 점을 못 넣는다 일단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기울기가 주어졌는데 직각삼각형을 만들어서 해석을 하지 않는다 이런 내용들은 여러분들이 많은 연습이 되게 필요하다 이런 것들이 수능이나 평가원에는 출제가 되지 않겠지만 어쨌든 간에 점을 활용해서 뭔가를 지금 문제가 출제가 됐을 때는 반드시 점의 좌표를 잘 표현을 해줘야 된다 이게 이제 21번도 이거랑 비슷한 유형이 됐었던 겁니다 알겠죠? 정답은 4번 자 그 다음에 이제 13번 가봅니다 자 13번은 이게 아까 말씀드렸던 합성함수 문제였습니다 자 fx가 x제곱 더하기 ax 더하기 b 이렇게 되어 있고 그 다음에 gx가 sinx 삼각함수입니다 자 그럴 때 지금 ab는 상수고 중요한 건 a의 값이 0보다는 크거나 같고 2보다 작거나 같습니다 자 가 조건에 보시니까 우리가 g의 a 파이의 값의 전체 제곱의 값이 1이고 자 나 조건에 보시면 0부터 x가 2파이까지 범위에서 f 합성 gx 그 값이 0이 되는 모든 근의 합이 2분의 5파이가 되더라 자 이게 모든 근의 합이라는게 나왔을때 일단 합성함수니까 당연히 치환을 해주셔야 됩니다 꼭 자 그 전에 일단 먼저 첫번째부터 갑니다 첫번째 자 가 조건에 의해서 g의 a파이의 값은 여기다가 a파이를 집어넣으니까 sin a파이가 되고 그 값은 플러스 마이너스 1이야 그럼 sin a파이 값이 플러스 마이너스 1이 되는 a값이 0부터 2까지 이므로 끝 a값은 2분의 1 또는 2분의 3입니다 대부분 학생들이 2분의 1이 나왔기 때문에 2분의 1하고 딱 넘어갔을 거야 분명히 이것도 따져주긴 해야 돼 알겠니 자 그럼 이제 두번째로 갑니다 자 나 조건에 의해서 당연히 요 놈을 치환을 할 겁니다 왜냐면 fx가 0이 된다라는 거 찾아야 되니까 자 그럼 보세요 지금 뭐냐면 gt를 gx를 t로 치환하시면 우리 뭐야 t의 범위가 나와야 돼 자 gx x가 어디서부터 0부터 2파이까지니까 0부터 2파이까지 sin 얼마 마이너스 1부터 1까지 움직이죠 그러면 범위는 무조건 t값은 마이너스 1부터 1까지 되겠니 그러면 결국 ft가 0이 되는 t의 값이 하나가 있냐 0 0개가 있냐 하나가 있냐 두개가 있냐 근데 얘가 0개 하나도 없으면 얘도 안 만나잖아 그쵸 그러니까 모든 실근의 합 존재하지 않겠지 적어도 하나가 생기는 경우를 생각을 해보자 일단 세번째 개형을 따져볼거야 지금 보면 sin함수의 그래프가 gx라는 함수는 짠짠 짠짠 그래프가 요렇게 갔다가 요렇게 가고 있어 예를 들어서 여기가 2분의 파이고 여기가 파이고 여기가 2분의 3파이고 여기가 2파이거든 만약에 t가 1개밖에 존재하지 않는다 그러면 여기가 가장 많이 생기겠네 그래서 요점과 요점과 요점의 합인 얘는 합이 3파이가 되는거에요 근데 합이 2분의 5파이니까 얘는 안되네 그쵸 자 만약에 여기에 있다라고 치자 그럼 2점과 2점에 만족하는 근의 합은 요 가운데 곱하기 2하시면 돼 얘는 파이니까 얘도 안되 2분의 5파이가 나와야 되니까 자 만약에 이쪽으로 이렇게 갔어 그러면 역시 이놈과 이놈의 합인데 걔는 요놈 곱하기 2가 되는거야 그래서 3파이가 돼 그래서 얘도 안돼 결국에는 무슨 뜻이냐면 모든 실근의 합이 2분의 5파이가 나오려면 절대로 하나가 존재하면 안돼 t값이 t가 하나일 때는 이거 아니면 이거 아니면 이거 접하는 경우 2분의 파이 접하는 경우 2분의 3파이 안되겠지 그치 그러니까 무조건 두개가 있어야 돼 그럼 두개를 어떻게 만들 것이냐 이게 중요한거야 그래서 두번째는 이건 그래프를 그려본 사람들이 해본 사람들이지 이것도 사실은 어떻게 보면 2분의 3이라는 놈을 니네가 쪼개는거야 어떻게 2분의 5파이는 어떻게 만들 수 있어 2분의 파이 더하기 2파이 요렇게 만들 수 있죠 2분의 파이 더하기 2파이로도 만들 수 있어 그러면 2분의 파이 더하기 2파이 이고 얘네들을 얘네들을 더해도 3파이 절대로 2파이가 나오지 않지 결국 2분의 파이 더하기 2파이는 될 수가 없는거야 그러면 2분의 5파이가 될 수 있는 방법은 또 있냐 있어 파이 더하기 2분의 3파이가 있지 이렇게 가서 여기가 2분의 3파이고 또 하나가 이렇게 와서 여기 여기 가서 여기가 2분의 파이잖아 그럼 얘네들의 합은 얘 곱하기 2가 되니까 파이가 되는거야 결국 얘네들을 더하니까 얼마가 되는거야 2분의 5파이가 되네 결국 무슨 뜻이야 따라서 t는 무조건 마이너스 1 하나랑 t는 0보다 커야돼 위에 있어야 되지 대신 0보다 크되어 어디보다는 작아야돼 1보다 작아야돼 여기 1보다는 작아야돼 이거 이걸 찾아내는 거였던거야 결국 그거를 못 찾아냈으면 사실 이 문제는 풀어낼 수가 없었을 겁니다 됐죠 근데 이걸 가지고 이제 너희들이 t를 갖다 집어넣는거야 ft가 0이 되는 이게 일단 첫번째 f 마이너스 1이 제로다 f 마이너스 1이 제로라는 얘기 여기다 마이너스 1이 집어넣으면 되죠 1 마이너스 a 더하기 b 이렇게 나옵니다 그래서 b의 값은 a 마이너스 1이야 그래서 너희들이 a가 2분의 1인 경우와 a가 2분의 3인 경우를 나누는거야 자 그러면 a가 2분의 1일 경우에는 b는 얼마입니까 마이너스 2분의 1이야 자 그러면 ft라는 놈은 누가 되냐면 x제곱 더하기 2분의 1 x 마이너스 2분의 1이 돼 그럼 이거 인수분해하면 되잖아 이거 인수분해하면 얼마 x 플러스 아이고 t인데 왜 x라고 했니 여기가 t제곱 t 그래서 얘도 t 플러스 1 곱하기 t 마이너스 2분의 1 요렇게 바뀌지 않겠니 그러면 정확하게 좌변식이 되겠네 그럼 t값은 마이너스 1 또는 2분의 1 정확하게 0과 1 사이 맞네 그치 그래서 a가 2분의 1이 되는거야 근데 a가 2분의 3이면 b값은 2분의 1이잖아 2분의 1은 ft가 t제곱 더하기 2분의 3t 더하기 2분의 1이라서 얘는 t 플러스 1 곱하기 t 플러스 2분의 1이니까 이 밑으로 와야 되는거잖아 그럼 합이 2분의 3파이 더하기 3파이가 되겠네 그치 그래서 안돼 그래서 우리가 찾는 a의 값은 누가 되는거야 2분의 1 b의 값은 마이너스 2분의 1 요렇게 답이 됩니다 자 그래서 네번째로 우리가 찾는게 뭐였냐면 f2를 찾는거였던거 같아 그치 한번 볼게 f2를 찾는거였어 자 f2는 4 더하기 2a 더하기 b입니다 그래서 얘는 4 더하기 1마이너스 2분의 1이므로 5에서 2분의 1을 빼니까 2분의 9 이렇게 찾아주시면 된다 정답은 4번 전체적으로 이 13번도 어려운 함수의 개형은 아니었지만 합성함수가 나왔을 때 정확하게 그래프를 해석 식을 해석하는거 이거를 이제 막 그래프를 그리고 앉아있는데 그거 구해서 빠르게 풀었다 이렇게 해서 위안 삼지 마시고 이거는 이런 식으로 푸는거에요 그리고 저번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어떤 방법으로도 문제를 풀어도 상관은 없는데 적어도 6월 평가원 9월 평가원 수능은요 최근에는 이런 것들의 그래프를 그리는거 보기다는 이런 것들을 통해서 범위를 찾고 이런 실근의 개수를 구하는거 이런 것들이 기본적인 개념을 적용시켜도 충분히 풀 수 있게끔 만들어드립니다 간혹 가다가 저거 이제 합성함수에서 N축으로 문제를 푸는 학생들이 있는데 개인적으로 저는 로피탈의 정리도 한 번도 가르쳐본 적이 없고 로피탈의 정리도 쓸 필요 없다라고 생각하는 사람 중에 하나로서 개인적으로는 그런 풀이는 솔직히 양하셔야 됩니다 개인적으로는 아무 도움이 안돼 자기가 실력이 되게 뛰어나다 그런거 정도만 위안을 삼는다면 오케이 상관없어 그렇지만 그거를 실제 수능문제에서 써먹을 수 있는 문제가 과연 몇이나 될까 라는 생각을 좀 가져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확하게 우리가 어쨌든간에 100분 동안 문제를 풀어야 되는데 뭐 40분 풀고 100점을 맞으나 100분을 풀고 100점을 맞으나 그 학생은 똑같은 100점이야 두 학생은 아시겠죠 근데 만약에 40분 풀고 96점을 맞았는데 100분을 풀고 100점을 맞았어 이거는 잘못된 거란 얘기야 내 말은 무슨 말인지 알겠죠 여러분들이 조금 이 수능수학의 본질에 대해서 좀 생각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개인적으로는 좀 그게 바람입니다 뭐 선생님이 뭐 너무 너무너무 기본적인 것만 가르치는 거 아니에요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겠지만 저는 그게 수학의 정도라고 생각을 합니다 어쨌든 알겠죠 정답은 몇 번이냐 정답은 4번 요렇게 갖고 가시면 되겠습니다 어 그리고 뭐 김시훈 학생이 뭐 모르겠다라고 하는데 그 모르는 거를 한번 일단 적어두세요 제가 일단 해설강의는 진행을 하고 있을 테니까 뭐가 모르는 내용을 거기다가 적어봐 그러면 내가 읽어보고 틈틈이 날 때 이해를 좀 시켜드리던가 아니면 끝에 모아서 정리를 해주던가 할게요 혹시나 지금 이제 강의를 영상을 보고 있는 학생들은 뭔가 궁금한 거 질문이 있으면 언제든지 남겨주시면 제가 그거 채팅창을 보고 있으니까 보면서 정리할게 자 그 다음 14번 뭐 논란까지는 아니지만 14번이 의외로 되게 쉽게 쉽게 여러분들이 좀 정리가 됐었다라는 거 자 이것도 참 이런 것들도 제발 부탁인데 세 양수 세 양수 A,B,K 나오면 A가 0보다 크다 B가 0보다 크다 K가 0보다 크다 일단 갖고 가셔야 돼 그 다음에 FX가 지금 현재 얼마냐 하나는 AX고 하나는 마이너스 X 제고 더하기 4BX 마이너스 3B의 제고 이렇게 돼 있습니다 자 얘는 X가 K보다 작고 얘는 X가 K보다 크거나 같습니다 그때 FX가 실수 전체 집합에서 미분이 가능하다 일단 미분이 가능하니까 미분을 해 자 그럼 얘 미분하면 A가 되고 얘는 X가 K보다 작은 구간 얘는 미분 때리시면 마이너스 2X 더하기 4B 얘는 X가 K보다 큰 구간 자 그럼 일단 미분 가능에 대한 정의를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두번째 일단 먼저 연속부터 합시다 자 연속은 KKKK를 집어넣으시면 되겠죠 자 그래서 AK의 값이 마이너스 K의 제곱 더하기 4BK 마이너스 3B 제곱 이고 미분이 가능하기 때문에 여기다가 KK를 또 대입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A의 값은 마이너스 2K 더하기 4B 자 요렇게 정리가 가능하겠네 그럼 어쨌든 이거 두 식을 좀 정리를 하려면 여기다 K 곱하면 되잖아 그럼 AK의 값은 마이너스 2K 제곱 더하기 4B K가 돼서 얘네들이 같으니까 4BK 4BK가 없어지고 얘가 이쪽으로 넘어가고 얘가 이쪽으로 넘어오면 되겠네 그러므로 K의 제곱의 값은 3B 제곱이 되고 우리가 어차피 KAB는 다 양수니까 K의 값은 루트 3의 B 뭐 요 정도까지는 우리가 그냥 미분 가능하다는 조건만 보고도 충분히 찾아낼 수 있는 그런 내용이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세 번째 뭐부터 할 거냐 기역 니은 디귿부터 가도록 하겠습니다 기역 A가 1이면 F'K를 구하는 거네 어차피 미분이 가능하다고 했으니까 F'K는 좌미분계수 우미분계수 똑같은 거잖아 A네 그냥 그죠 1 맞네 요거 이렇게 해줄까 A 그래서 1이야 오케이 기역은 참입니다 그 다음 니은 지금 K가 3이래 K가 3일 때 A의 값을 구하세요 K가 3이면 A의 값을 구하면 B 구해야 되지 B 가자 K가 3이래 그럼 B는 얼마입니까 루트 3이래 왜냐하면 K가 3이니까 루트 3 곱하기 B가 3이 되어야 되니까 B는 루트 3 그래서 결국 우리가 찾는 A의 값은 마이너스 6 플러스 4루트 3 이렇게 정리가 가능하네 그래서 오케이 니은도 참 그 다음에 다섯번째 디귿을 풀어야 돼 자 디귿은 뭐냐면 FK 이퍼 F' 프라임 K 이면 지금 FX하고 X축으로 지금 둘러싸인 부분의 넓이가 얼마래 3분의 1이냐를 물어보는 거잖아 그치 이거는 넓이를 구해 주셔야 돼 이걸 구하지 않으면 일단 잘못된 거야 자 그럼 봐봐 일단 우리 이 식에서 K값을 찾아야 되는데 아까 했던 거에서 안 한 것도 있어 뭐가 있냐면 봐봐 이거 왜 봐봐 이거야 얘랑 얘랑 지금 서로 얘가 FK고 얘가 F'K잖아 이해 되십니까 자 봐봐 내가 지금 얘하고 얘를 같다라고 했는데 얘가 FK고 자 갑니다 얘가 FK야 연속이니까 얘는 누가 되는 거야 F'K야 그럼 얘하고 얘가 같은 것도 되고 얘하고 얘도 같은 것도 돼 아 그래서 FK가 F'K가 된다는 얘기는 AK가 A가 된다라는 소리야 근데 헐 A가 0이 아니니까 K는 1이야 K가 1이니까 B는 루트 3분의 1 즉 3분의 루트 3이 되고 그죠 A의 값은 A의 값은 여기다가 집어넣는 거잖아 자 3분의 4 루트 3 그 다음에 마이너스 2 이렇게 가시면 돼 자 그럴 때 우리는 일단 어 둘러싸인 부분의 넓이를 구하는 거래 Y는 FX하고 자 그러면 일단 보자 야 이거 이제 디귿 이어서 갈게 자 이렇게 그림을 한번 그려볼게 여기가 X축이고 여기가 Y축이야 자 K가 1이야 1 1보다 작을 때는 AX지 오케이 AX 그래프 뭐 이런 식으로 그려져 1일 때 A가 됩니다 그 다음에 1보다 클 때는 이차함수네 그 이차함수고 자 잠깐만 이리로 와봐 자 얘 정리하면 마이너스에 요거 마이너스에 X제곱 마이너스 4BX 더하기 3B의 제곱이 되므로 얘는 X-B X-3B 이렇게 인수분해가 됩니다 그죠 그럼 잘 봐 X-B는 B가 1보다 작으니까 이쪽에 있고 얘는 B는 왜냐하면 루트 3분의 1이니까 그 다음에 얘는 여기가 루트 3이 되겠네 왜냐하면 3B였잖아 3B 그러니까 그래프가 여기서 미분 가능하게 되면서 이렇게 가는 거래 그러니까 결국 여러분들한테 물어보고 싶은 건 뭐냐면 여기가 S1이고 그 다음에 여기가 S2라는 거야 결국 S1과 S2를 구해서 두 개를 더하라는 얘기인데 자 일단 S1의 값은 2분의 1 곱하기 1 곱하기 자 A가 얼마냐면 3분의 4루트 3 마이너스 이하 그래서 S1의 값은 3분의 2루트 3 마이너스 1 이렇게 정리가 될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는 1부터 3까지 S2를 적분해야 돼 자 S2는 바로 적분합시다 자 적분 때리시면 마이너스 X 3제곱이 되고 3이 되고 4B X는 더하기 2B X의 제곱이 되고 마이너스 3B 제곱은 3B 제곱 X가 돼서 1부터 루트 3까지 이렇게 여러분들이 정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얘는 마이너스 3분의 1에 얘 루트 3 집어넣고 1 집어넣으면 돼 그럼 루트 3의 3제곱이니까 3루트 3 마이너스 1이고 더하기 2B에 루트 3 제곱에서 1을 제곱 빼니까 3 마이너스 1 되시고 마이너스 3B 제곱에 루트 3 마이너스 1 이렇게 가시면 된다 자 그러면 어차피 얘가 3분의 루트 3 이잖아 B가 자 이거 계산하면 마이너스 3분의 3루트 3 이니까 마이너스 루트 3 더하기 3분의 1 자 얘는 4B니까 더하기 3분의 4루트 3 이고 그지 자 B제곱은 B제곱은 얼마야 이거 루트 3분의 3분의 1이니까 3B제곱은 어차피 1이네 여기는 마이너스 루트 3 더하기 1이야 그래서 얘는 마이너스 2루트 3 이니까 3분의 마이너스 6루트 3 이니까 3분의 마이너스 2루트 3 이고 얘는 더하기 1 더하기 3분의 1이 됩니다 그죠 그래서 우리가 찾는 넓이는 자 여기 디귿으로 갈게 넓이는 여기 있는 S1 요 놈이랑 여기 있는 S2 를 더하면 돼 근데 야 이거 이거 없어져 그래서 3분의 1만 남대 그래서 3분의 1이 답이었던 거야 됐나요 그래서 정답이 기역 니은 디귿이었어 사실 이 문제가 그렇게 어려운 문제는 아니었는데 연속과 미분 가능성에 대한 정확한 이해 그 다음에 각 조건에서 시키는 대로 하느냐 안 하느냐 되게 중요했고 마지막에 이거 적분하는 게 사실 어렵진 않았잖아 이런 그림을 그려주는 게 일단 중요했고 여러분이 미분 가능이라고 그랬으니까 그림 그릴 줄은 아셨겠지 그래서 전체적으로 이 문제 같은 경우는 그냥 예전에 정말 예전에 2014 15 16 이때 조금 쉬웠던 수능에서 여러분들이 기역 니은 디귿 조건을 그냥 주어진 조건대로 해석하는 거 이런 것들이 여기서 원하는 내용이었습니다 정답은 그래서 기역 니은 디귿 이 답이었어 자 그 다음에 공통 마지막 객관식 마지막 문제 15번입니다 자 그럼 이제 15번 가보도록 할게요 이게 이제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역으로 추정하는 게 아니라 하나씩 하나씩 가는 거야 지금 모든 항이 자연수다 이렇게 정리가 되어 있고 그 다음에 a의 n 플러스 두 번째 항의 값이 a의 n 플러스 1번째 항 더하기 an이 되거나 아니면 2분의 1로 a의 n 플러스 1 더하기 an이 된다 근데 이제 문제는 얘 위에 거는 a의 n 플러스 1 더하기 an이 홀수가 되는 경우고 그 다음에 아래 것은 짝수니까 2로 나누라고 했겠지 그래서 여러분들은 일단 기본적으로 이걸 딱 보자마자 제일 먼저 생각해야 될 건 두 개를 더해서 홀수가 된다 그러면 홀수 더하기 짝수이거나 짝수 더하기 홀수가 될 수밖에 없다라는 걸 여러분들이 느껴야 1 더하기 2는 홀수잖아 그치 3 근데 짝수가 되는 경우는 뭐가 있는 거야 그래 홀수 더하기 홀수던가 짝수 더하기 짝수가 바로 우리가 원하는 짝수가 되는 거야 결국 항을 나열을 할 때 요거에 입각해서 정리를 해주시면 돼 근데 지금 문제에서는 뭐라 그러냐면 첫 번째 항 A1이 1이고 A6가 34라고 했을 때 두 번째 항 A2가 될 수 있는 모든 값을 구하세요 이렇게 나온 거야 결국 얘를부터 거꾸로 가는 게 아니라 얘부터 가는 거야 A1이 주어졌잖아 왜 주어진 거를 니네 마음대로 막 해석을 하려고 하니 그게 잘못된 거야 이거 같은 경우는 정확하게 뭐 해야 된다 무조건 내림차순이 아니라 올림차순으로 하나씩 정리하시면 돼 자 그래서 일단 첫 번째 표를 한번 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요렇게 표를 그렸습니다 여기가 A1이고 여기가 A2 여기가 A3 여기가 A4 여기가 A5 여기가 A6 자 요것도 사실 조금 좁긴 한데 그래도 일단 하도록 할게 자 얘는 1이야 그럼 여기가 홀수인 경우하고 짝수인 경우 이렇게 두 가지가 있지 않겠니? 그죠? 자 그래서 나는 일단 홀수인 경우 홀수인 경우를 2K-1라고 할게 얘는 홀수야 대신 K값은 1,2,3,4,5,6이고 자 그 다음에 2K라고 할게 짝수야 자 그럼 얘는 홀 더하기 홀은 누구야? 얘는 짝수지 그러면 봐봐 홀수 더하기 홀수가 짝수니까 이 밑에다 가는 거야 결국 얘랑 얘랑 더해서 2로 나누셔야 되지 오케이 그럼 여기는 K야 잠깐 니네 이거 잘 봐야 돼 이 K는 1,2,3,4,5,6,7이니까 또 여기서 홀수 짝수 나눠야 돼 그치? 그게 핵심이야 그래서 여기가 홀수가 되는 경우랑 짝수가 되는 경우로 나눠야 돼 그치? 자 얘는 홀수 더하기 짝수는 뭐야? 홀수니까 홀수 더하기 짝수 홀수니까 얘는 그냥 얘네 둘 더한 거랑 똑같네 자 여기는 2K 플러스 1 어차피 지금 K 대신에는 1,2,3,4,5,6,7,8을 집어넣으니까 얘는 100% 홀수다 그럼 짝수 더하기 홀수 확실하네 짝수 더하기 홀수니까 누가 되는 거야 홀수가 되지 그럼 얘는 또 두 개 더해 그럼 얘는 얼마가 되냐 4K 더하기 1이 돼 얘가 1,2,3,4,5,6,7,8이니까 얘도 100% 홀수가 되겠네 좋았어 홀수 자 그럼 얘는 홀수 더하기 홀수니까 어떻게 해야 돼 짝수가 되겠지 그럼 얘네 둘을 더한 다음에 2로 나누면 돼 그럼 두 개 더하면 6K 더하기 2인데 2로 나누니까 3K 더하기 1 요렇게 정리가 되겠습니다 그죠 그럼 잠깐만 야 얘는 K 대신에 1,2,3,4,5,6이잖아 그럼 얘가 1일 때는 짝수가 되고 2일 때는 홀수가 되네 이것도 두 개로 또 나눠야 돼 그치 근데 야 이게 34잖아 그럼 얘가 짝수가 돼야 되지 오케이 그럼 얘하고 얘 더해서 얘가 나와야 되는 거잖아 그럼 얘가 누가 돼야 돼 홀수가 될 수밖에 없는 거야 자 홀수 얘네 둘을 더해서 짝수가 되니까 이거 두 개 더해서 뭐해 또 2로 나눠야 되겠네 자 2로 나눕시다 두 개 더하면 7K 더하기 2 걔를 2로 나누는 거야 2분의 7K 더하기 2야 자 그래서 갖다 곱하니까 7K가 얘는 68에서 2를 빼니까 66이지 안 돼 K는 내가 자연수로 하잖아 이미 끝난 거야 이 밑에는 결국 여기서 나타나는 거다 그런 것들을 실제로 여러분들이 해서 정리를 하셔야 되는 게 맞다 라는 거 자 얘 같으면 홀수 더하기 홀수니까 얘가 짝수지 짝수면 두 개 더해서 2로 나누시면 돼 자 2분의 3K 마이너스 1 자 그 다음에 여기서는 홀수 더하기 짝수니까 얘가 홀수가 되겠지 홀수 더하기 짝수 홀수니까 그냥 두 개 더한 거 그냥 그대로 가면 돼 얼마야 3K 마이너스 1이야 자 그럼 잘 봐 야 얘도 마찬가지야 얘도 홀수인 경우하고 짝수인 경우 이렇게 두 가지가 나오겠지 생각을 해봐 왜냐면 K 대신에 1을 집어넣으면 얘가 얼마야 야 K 대신에 1을 집어넣으시면 얘가 얼마냐면 2 K 대신 2 집어넣으면 5 그러니까 짝수 홀수 이것도 두 개로 또 나눠야 돼 홀 짝 자 근데 만약에 봐봐 얘가 만약에 얘가 만약에 야 이게 이게 항이 자연수여야 돼 근데 얘가 1 집어넣으면 3 빼기 1이니까 2가 돼서 약분이 가능해 근데 아까처럼 얘가 만약에 2를 집어넣어서 5면 2분의 5 안 되겠지 그러니까 무조건 얘는 짝수가 될 수밖에 없어 많이 해볼까 해볼게 K 대신 1 집어넣으면 2분의 2니까 홀수고 K 대신 3 집어넣으면 2분의 어 3 2 3 집어넣으면 8이니까 4가 되겠지 그치 그 다음에 1 2 3 3 집어넣으면 9에서 1 빼니까 8이잖아 8에서 2 나오니까 4 그러니까 얘도 홀수 짝수로 또 나눠줄 수가 있겠지 그렇지 이렇게 나눠지는 거야 그러니까 이게 별것도 아닌데 굉장히 복잡해 여기서부터 계속 나눠지니까 그래서 여기는 이제부터 조금 위로와서 좀 정리를 좀 해보도록 할게 여기서부터 몇 칸 안 남았어 이제 자 여기가 A5가 되고 여기가 A6입니다 자 그럼 일단 먼저 홀수 더하기 홀수니까 얘는 짝수가 된단 말이야 그럼 얘네 둘을 더해서 2로 나누셔야 돼 결국 4분의 얘는 얼마가 돼야 되냐 얘 2분의 2K니까 5K 마이너스 1이 돼야 돼 아니 여기서 이렇게 왔어 그럼 봐봐 얘가 뭔지는 모르지만 얘가 짝수가 돼야 돼 얘가 홀수잖아 그치 얘가 짝수가 되려면 얘는 누가 돼야 돼 당연히 홀수가 될 수밖에 없겠네 그치 자 그래서 여기서 나타난 건 홀수니까 얘네 둘을 더해서 홀수 더하기 홀수 얘 짝수니까 2로 나눠줘야 돼 얘는 4분의 6K 마이너스 2야 그래서 얘는 4분의 11K 마이너스 3이다 그게 34가 되어야 합니다 자 그러면 11K 마이너스 3이 얘 얼마야 4 곱하니까 4 136이다 그래서 11K의 값이 139가 돼서 얘는 안 되겠네 그치 자 그 다음에 여기서 나타났어 얘가 짝수야 그럼 홀수 더하기 짝수면 누가 되는 거야 어 홀수 더하기 짝수면 홀수가 되겠지 그럼 두 개를 그냥 더하면 돼 그럼 얼마냐면 2분의 얘가 얼마냐면 5K 마이너스 1 이렇게 될 겁니다 야 근데 얘가 짝수고 얘가 뭐가 돼야지 얘가 짝수가 되겠어 당연히 얘도 짝수가 돼야 될 거야 그러니까 결국 얘네 둘을 더한 다음에 2로 또 나누셔야겠지 근데 얘는 2분의 얼마가 되냐면 얘네 둘 더하니까 8K 마이너스 2니까 얘는 4K 마이너스 1이야 그 값이 34다 그치 자 그러면 얘 갖다 곱하니까 4K 마이너스 1의 값이 68이야 그래서 역시 4K의 값이 69다 그러니까 얘도 안 되겠네 그치 자 그러면 이제 여기서 가는 거야 자 얘가 짝수 홀수잖아 짝수 더하기 홀수가 얼마가 되는 거야 홀수가 되니까 얘네 둘 더하면 돼 그럼 얘는 4K 마이너스 1이지 그럼 홀수 더하기 뭐가 짝수가 돼야 돼 홀수가 되겠지 얘도 홀수가 될 수밖에 없음 자 그러면 얘는 홀수니까 홀수 더하기 홀수 짝수니까 두 개 더해서 2로 나누시면 돼 그럼 두 개를 더해서 2로 나누니까 2분의 7K 마이너스 2가 되고 그게 34가 됩니다 그래서 7K 마이너스 2의 값이 68이니까 오케이 7K의 값이 70이다 좋아 K값은 10 일단 하나 나왔어 요건 이제 지울까 요건 필요가 없으니까 그치 얘들아 지울게 자 여기서 이제 짝수가 되는 경우가 있어 자 그러면 짝수 더하기 짝수니까 당연히 짝수가 되겠지 그럼 얘네 둘을 더해서 2로 나누어야 되겠네 그럼 2분의 얼마가 돼 4K 마이너스 1 그럼 얘도 당연히 짝수가 되니까 얘네 둘을 더해서 또 2로 나누셔야겠지 그래서 자 요렇게 오시면 4분의 얘는 6이니까 얼마냐 얘를 구하니까 두 개를 더해서 2로 나누어야 되니까 2분의 6K니까 10K 마이너스 3 그 값이 34가 된다 그래서 얘는 10K 마이너스 3의 값이 얘 계산하면 얼마야 136 그치 그래서 얘 계산하면 10K의 값이 139다 얘도 안되는 거야 그치 근데 내가 계산을 잘못한 게 있어 여기서 어떤 게 계산이 잘못됐냐 지금 요거 두 개를 계산할 때 내가 요거 두 개 맞지 그치 5K 마이너스 계산 뭐 잘못했는데 6K 플러스 2하고 7K가 32 나왔고 두 개가 나왔고 계산 뭐 잘못했는데 어디서 계산이 잘못됐지 얘네 둘을 더해서 2로 나누니까 3K 마이너스 1 맞고 얘네 둘을 더하니까 3K 마이너스 1이었고 그 다음에 얘가 홀수일 때 홀수로 가시면 4K 마이너스 맞는데 2분의 2K 5K 마이너스 1이고 그 다음에 홀수 더하기 홀수니까 짝수지 그러면 또 두 개를 더해서 2분의 6K 마이너스 마이너스 3 맞는데 계산 뭐 잘못했나 11K 마이너스 3 11K 마이너스 뭐가 잘못됐지 아 그렇지 예 봐봐 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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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얘가 2분의가 아니라 4분의가 아니라 8분의잖아 그치 어쩌니 좀 뭐가 잘못됐더라 쏘리 쏘리 봐봐 얘가 홀수 홀수니까 2로 나눠야 되니까 내가 2로 안 나눴어 어쩐지 좀 이상하더라 여기 나와야 되는데 쏘리 그러니까 이렇게 나열을 해서 여러분들이 수형도로 계산을 해주시면 됩니다 자 그럼 여기가 8이 되니까 얼마가 되는 거야 38에 24 272가 되겠네 그래서 11K의 값이 275야 그죠 그래서 K의 값은 25가 되겠네 그래서 K의 값이 그래서 두 개가 나오는 거야 그죠 자 그럼 이제 다 됐어 K값이 10일 때 K가 10일 때 여기였잖아 이 라인이잖아 저 위에 라인 밑에는 아니야 K가 10일 때 A2의 값은 19가 될 테고 K가 25일 때 A2의 값은 50에서 1을 빼니까 49가 되는 거야 알겠니? 자 그러므로 우리가 찾는 합은 68이 답이 될 겁니다 자 그래서 이거는 사실 수형도에 의해서 우리가 하나씩 하나씩 나눠서 정리를 하는 건데 실제로 저 밑에 짝수가 되는 경우는 안 됐기 때문에 저 위에서만 정리를 해주시면 되는 그런 내용이었어 그래서 아까 내가 여기서 다 지금 짝수 더하기 짝수니까 얘도 이제 2로 나누니까 여기가 4가 돼야 되는데 내가 그거를 잘못했어 그치? 여기는 2로 나눠주고 얘도 2로 나눴는데 여기만 2로 안 나눠서 계산이 좀 잘못됐던 것 같아 그래서 얘도 136이 되고 얘가 137이 될 거야 그죠? 그래서 안 돼 그래서 어쨌든 간에 지금 이 문제를 접근할 때 우리가 A1이 주어졌기 때문에 순차적으로 접근을 하는 게 맞다 그걸 여러분들이 조금 이 15번에서 얻어 가셔야 된다 알겠죠? 정답은 3번 이렇게 해설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주관식으로 한번 넘어가 보도록 합시다 주관식은 18번부터 하겠습니다 자 18번은 뭐 되게 쉬웠습니다 18번과 21번이 이제 인수분해하는 걸로 21번이래 저기 미적분에서도 요런 비슷한 문제가 있었죠 자 그건 부등식이었고 x제곱 마이너스 5nx 더하기 4n의 제곱의 값이 0다 얘의 두근 사실 두근을 구해도 되고 아니면 당연히 근과 계수 관계를 이용하시면 돼 두근을 알파 n 베타 n이라고 했네 자 그럼 일단 첫번째 두근의 합 알파 n 더하기 베타 n은 마이너스 a분의 b 그 다음에 두근의 곱 알파 n 곱하기 베타 n의 값은 a분의 c 4n의 제곱 자 그럼 이제 두번째로는 뭘 구하는 거냐 자 우리 구하려고 하는 게 뭐냐 시그마 n은 1서부터 7까지 1마이너스 알파 n 곱하기 1마이너스 베타 n 그냥 얘는 1마이너스의 알파 n 더하기 베타 n 더하기 알파 n 곱하기 베타 n 요렇게까지 정리하시면 되겠네 자 그러면 얘는 시그마 n은 1서부터 7까지 1마이너스의 5n 더하기 4n의 제곱 요것만 여러분들이 계산해 주시면 되겠네 자 계산은 위에다 갈게 자 1부터 7까지 1이니까 얘는 7이고 마이너스 5 곱하기 자 2분의 7 곱하기 8 요렇게 가시고 더하기 4배에 6분의 n 7 곱하기 8 곱하기 15 요렇게 정리가 가능합니다 그래서 얘는 2, 4, 8 가시고 얘는 2, 2는 4 2, 3은 6 3, 5 15 요렇게 가시면 돼 그래서 7 마이너스 20 곱하기 7이니까 140 더하기 얘는 56 곱하기 10이니까 560이 되겠네 그래서 얘에서 빼니까 420이 되고 7을 더하니까 427 요렇게 정리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뭐 18번도 크게 어렵지 않게 여러분들이 우리가 알고 있던 대로 정리가 가능했습니다 자 그 다음에 19번 19번은 또 속도와 가속도가 나왔네 그쵸 속도와 가속도 자 밑줄 치세요 t는 0일 때 동시에 원점을 출발하여 끝났어 그러면 뭐야 현재 x1의 위치도 0이고 x2의 위치도 0이란 얘기야 자 그때 v1t는 p의 속도는 얼마냐 3t의 제곱 마이너스 15t 더하기 k 요렇게 되고 v2t는 마이너스 3t의 제곱 더하기 9t 요렇게 돼있습니다 얘네가 딱 한 번만 만난대 출발한 후야 0초일 때는 만나면 안되는 거지 자 그러면 일단 거리 구합시다 위치 구합시다 x1t는 적분하시면 되지 자 얘는 t의 제곱 마이너스 2분의 15t 제곱 더하기 kt 왜 위치가 출발할 때 t가 0일 때 원점이라고 했으니까 그 다음에 x2t는 마이너스 t의 제곱 더하기 2분의 9t의 제곱 요렇게 가시면 됩니다 그래서 서로 두 개가 같다라고 하니까 저쪽으로 다 넘기면 되겠네 위쪽으로 그러면 2t의 세제곱 얘가 넘어가니까 2분의 마이너스 24니까 마이너스 12t 제곱 더하기 kt 이퀄 제로야 딱 한번만 만나야 되니까 요거 t값이 하나만 나오는데 대신 t로 끄집어내니까 2t 제곱 마이너스 6t 더하기 k 이퀄 제로야 그러니까 한마디로 우리는 요놈이 0이 되는 놈의 판별식이 0이 되게 만들면 돼 그래야지 딱 한번만 만나겠지 t값이 딱 하나만 생기니까 중근이죠 자 그러면 판별식을 씁시다 자 b 다시 마이너스 3에 어? 내가 왜 얘 6이라 그랬어 마이너스 10인데 마이너스 6의 제곱 마이너스 ac야 2k 그 값이 제로입니다 자 그래서 얘 36이니까 k값은 18 요렇게 여러분들이 정리가 가능하다 전체적으로 요것도 속도가 속도가 우리가 항상 많이 봐왔던 그런 테마고 계속 수능에서도 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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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제가 됐었던 테마이기 때문에 뭐 큰 어려움 없이 여러분들이 정리가 가능하셨을 겁니다 자 그 다음에 문제 20번 갑니다 자 지금 최고창계수가 1이고 f0가 1이래 좋아 f0가 1입니다 자 그때 가조건을 보시니까 지금 뭐라고 돼 있냐면 g프라임 0가 1이래 근데 gx가 어떤 함수인지는 몰라 근데 나 조건을 보니까 gx가 어떻게 됐냐면 f의 x 마이너스 p 마이너스 f의 마이너스 p고 얘는 x가 0보다 작아 그 다음에 f의 x 플러스 p 그 값 마이너스 fp고 얘는 x가 0보다 크거나 같아 그럼 일단 첫번째 제일 먼저 여러분들이 따져야 될 것은 연속하냐 안하냐를 확인해봐야 돼 gx가 x는 0에서 0 집어넣으면 f 마이너스 p 마이너스 f 마이너스 p니까 0 여기다가 0 집어넣으면 fp 마이너스 fp니까 0 아 g0는 0이야 근데 g0가 0이면서 g프라임 0가 0이니까 얘는 0에서 접하네 0,0에서 그런 다음에 두번째는 뭐하냐면 아니 g프라임 0니까 야 이거 미분 하자 좌미분 계수 우미분 계수 어차피 똑같을 거 아니야 자 g프라임 x는 자 미분 때리시면 f 프라임 x 마이너스 p 얘는 x가 0보다 작을 때고 어차피 얘네는 상수니까 날라간단 말이야 얘는 f 프라임 x 플러스 p 얘는 x가 0보다 커 그러면 좌미분 계수 우미분 계수가 다 똑같아야 되지 않니 아 g프라임 제로는 f 프라임 마이너스 p고 걔는 f 프라임 p 랑 똑같고 그게 제로가 돼야 아 지금 문제는 양의 실수 p라 그랬어 이런거 조건 항상 빼먹지 마시고 그죠 그럼 f 프라임 마이너스 p가 0이고 f 프라임 p가 0이야 어쨌든 얘가 극대값이고 얘가 극소값이네 그죠 그러한 함수가 되더라 우리 어차피 fx를 가지고 일단 그린 다음에 gx를 그리는 거니까 그치 자 그럼 fx를 한번 그려보자 fx는 f0가 1이고 마이너스 p가 마이너스 p에서 극값을 갖고 p에서 극값을 가져야 돼 자 그럼 세번째 나는 f 프라임 마이너스 p가 일단 제로고 f 프라임 p가 제로야 거기다가 f0가 1이다 요거의 식을 한번 살펴볼게 걔는 이렇게 그림이 그려지지 않겠니 x축과 y축 어차피 최고창계수가 1이니까 여기가 마이너스 p라는 라인이고 여기가 p라는 라인이야 그럼 f0가 1이니까 요점을 지나야 돼 극대 극소가 되야 되니까 그래프는 일단 이런 식으로 대충 그려질 거다 그럼 얘는 원래 어떤 놈을 평행이동 시켰냐 원래 이런 놈을 평행이동 시켰다 원래 어떤 놈을 평행이동 시키냐 좀 더 내려와야 되는데 원점 대칭한 그래프들을 평행이동 시켰다 얘가 이런 그래프를 y축으로 이렇게 위로 올린 거야 그치 그러니까 결국 너희들이 함수의 그래프를 찾을 수 있어 어떤 비율 관계에 의하면 얘가 1대 루트 3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던 비율 그럼 이 노란색 함수는 누가 되냐 최고치한 개수가 1이면서 얘가 대칭이니까 마이너스 루트 3 컴마 0 0 컴마 0 루트 3 컴마 루트 3 P지 미안 얘가 P니까 루트 3 P 컴마 0 그래서 이 함수는 x 곱하기 x 플러스 루트 3 P x 마이너스 루트 3 P라는 함수가 돼서 우리가 찾는 Fx란 함수는 이거 전개한 다음에 x 세제곱 마이너스 3P제곱 x 그 함수를 y축으로 1만큼 평행이동시키는 거야 무슨 말을 하는지 이제 알겠죠 그래서 이제 그래프는 아까 내가 그렸듯이 자세하게 다시 한번 그려드리면 그래프가 이런 식으로 그려지셔야 돼 그래서 여기가 P고 여기가 마이너스 P입니다 자 근데 이제 우리가 구하려고 하는 게 뭐냐면 인테그랄 0부터 P까지 Gx를 적분하래 잠깐만 와봐 근데 Gx는 0부터니까 0보다 큰 값이 이 함수거든 그럼 그 함수는 X축으로 마이너스 P만큼 평행이동시키고 Y축으로 P제곱만큼 아니 FP만큼 평행이동시켜야 돼 그럼 봐봐 일단 여기서 여러분들이 FP를 한번 찾아보자 자 FP는 여기다 PP 집어넣으면 P세제곱 마이너스 3P세제곱이니까 1 마이너스 2P세제곱 이라는 값이 될 거야 그치 그러면 얘 봐봐 얘를 어차피 X축으로 마이너스 P만큼 오면 이 그래프 모양이 얘가 이런 식으로 오게 될 거야 어차피 그치 그 다음에 걔를 아래로 하든 위로 하든 어쨌든 간에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구하는 거야 0부터 P까지 적분하는 거잖아 0부터 P까지 근데 저거 X플러스 P를 하려면 야 이거 여기다 X플러스 P를 집어넣고 아주 쇼를 해야 되잖아 그쵸 그러지마 그럼 얘 X축으로 P만큼 평행이동시켜 그러면 인테그라이 P부터 2P까지 G X 마이너스 P DX가 되는 거 아니야 그럼 GX 마이너스 P는 잠깐 모아봐 여기다가 X 마이너스 P X 마이너스 P를 집어넣으면 G의 X 마이너스 P가 FX 마이너스 FP 야 그래서 FX가 누구였어 얘였잖아 그래서 얘를 적분하시면 인테그랄 P부터 2P까지 그래서 조금 복잡하긴 했어 얼마냐 X 세제곱 마이너스 3P 제곱 X 더하기 1 마이너스 요 놈을 해주면 돼 1 더하기 2P 세제곱 요 놈을 적분하면 돼 그래서 1이 없어져 그래서 여러분들이 얘만 적분해주면 돼 이거 적분은 저쪽 가서 해드리도록 할게요 그러니까 어려운 문제는 아니었는데 이 문제도 역시 예전에 나왔던 기출문제와 굉장히 비슷한 유형의 문제였다 자 네 번째 이어서 바로 가겠습니다 자 적분하시면 X의 4제곱을 4로 나눠주시고 그 다음에 3P제곱 X를 적분하니까 2분의 3P제곱의 X의 제곱 그 다음에 어 더하기 2P 세제곱이지 더하기 2P 세제곱의 X 그게 P부터 2P까지야 근데 그 적분한 값이 지금 얼마라고 했어 20이다 오케이 요게 20이래 자 그럼 요것도 계산하는 거는 조금 집어넣고 집어넣고 빨리빨리 계산 한번 해보도록 할게 자 4분의 1에 2P의 4제곱이니까 16 P의 4제곱 마이너스 P의 4제곱 마이너스 2분의 3P의 제곱에 이거 제곱 집어넣으니까 4P의 제곱 마이너스 P제곱이 되고 더하기 얘는 2P에서 P 빼니까 그냥 P므로 2P의 4제곱 그 값이 20이래 자 그러면 요거 계산하시면 얘는 4분의 15P의 4제곱 얘는 2분의 얼마야 9P의 4제곱이지 근데 2분의 9P의 4제곱을 4분의 18P의 4제곱 하시고 더하기 얘는 4분의 8P의 4제곱 값을 가시면 4분의 23에서 4분의 18을 빼니까 4분의 5P의 4제곱이 돼서 그 값이 20입니다 그래서 얘랑 얘랑 약분하니까 4가 돼 그러므로 P의 4제곱의 값이 16이다 그래서 P값은 2가 되는 거야 근데 우리 뭐 구하는 거야 지금 F5를 구하는 거다 요거 치울게 우리는 뭘 구하는 거냐 F5를 구하는 거다 자 F5는 5의 3제곱 마이너스 3P 제곱이야 그러니까 12 곱하기 5 더하기 얼마 1 가시면 되겠네 그죠 자 그럼 얘는 125에서 60을 빼고 1을 더해 주시면 돼 그래서 정답은 66 요렇게 딱 갖고 가시면 되겠습니다 전체적으로 여러분들이 20번은 기본적으로 요런 개형이라는 것을 일단 찾아야 되고 여러분들이 아마 굉장히 많은 비율 관계를 배우셨을 거야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배운 이유가 이런 게 나왔을 때 써먹으려고 배우는 거거든 그냥 단순히 외운다라는 개념에서 벗어나가지고 그래서 이런 것들은 좀 여러분들이 기억을 해주셔야 되지 않을까 개인적으로 생각합니다 20번도 어렵진 않았는데 이런 식 만드는 거라든지 적분하는 과정 그냥 0부터 P까지 여기다 X 플러스 P를 집어넣어서 계산할 수도 있어 되게 복잡하잖아 이거 X 플러스 P 세정음 언제 할래 이렇게 평행이동을 통해서 정리하는 것도 여러분들이 조금 공부하셔야 되려고 이것도 굉장히 많이 나왔던 그런 테마였습니다 알겠죠 자 그래서 정답은 66 이렇게 갖고 가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21번 넘겨주세요 얘는 지수 함수하고 로그 함수가 나와있는데 아 이거는 신경쓸 필요가 없어 두 배의 로그 A의 K 더하기 K A하고 K 문자 두 개가 있네 그 다음 Y는 A의 X 마이너스 K제곱 이렇게 돼있습니다 그때 지금 Y는 K가 얘네랑 만나는 점을 각각 AB 자 Y는 K가 얘네랑 만나는 점을 각각 AB 그 다음 X는 K가 얘네랑 만나는 각각 만나는 점을 CD 그때 선분 AB 곱하기 선분 CD의 값이 85고 삼각형 CAD의 넓이까지 주어졌어 얼마로 35로 그래서 A 더하기 K의 값을 구하라 결국에는 당연히 문자가 두 개니까 식을 두 개로 주어졌겠지 단지 이제 계산이 조금 빡셀 뿐이야 자 일단 확인을 해보자 자 일단 문제를 딱 봤더니 뭐라 하냐면 1보다 큰 두 실수 A K야 그래서 OK A도 1보다 크고 K도 1보다 커 일단 자 그래서 우리는 여기가 X축이라고 하고 그 다음에 얘를 Y축 Y축 이라고 합시다 자 그럴 때 여기가 Y는 K고 그 다음에 여기가 X는 K야 자 그래서 얘네들이 지금 만나는 점을 찾아야 돼 점만 찾으면 돼 자 그럼 먼저 첫 번째 점은 어디냐 바로 이 점이야 얘가 로그 함수가 지나는 점 K 자 그러면 자 일단 우리가 뭘 찾아야 되냐 첫 번째 찾아야 될 것은 두 배의 로그 A의 K 더하기 어? 로그 A의 X인데 왜 여기 K라고 해놨니 미안해 요거 X 로그 A의 X 더하기 K가 K가 되는 거네 그래서 X는 1이고 아 여기는 1이야 그 다음에 Y는 A의 X 마이너스 K 제곱에서 X 대신에 K를 집어넣으면 Y는 1이야 그치? 아 X 대신에 K 집어넣으면 Y는 1이야 아 요 점이 지금 D점이네 그죠? 이거 Y는 X 대칭점 그죠? 자 그 다음에 이제 로그 함수에 의해서 여기에 C점이 지나가고 그 다음에 요기에 B점이 지금 지나가는 거야 자 그래서 어렵지는 않았는데 이제 너희들이 찾아주시면 돼 자 뭘 찾냐 자 요점의 좌표부터 찾자 자 요점의 좌표는 로그 값이니까 아까 내가 얘기했듯이 요점의 좌표는 E 로그 A의 K 더하기 K가 되고 그 다음에 이 점의 X 좌표를 찾아야 되지 근데 얘는 봐봐 Y가 K일 때 X인데 얘는 뭐야 A의 X 제곱을 X축으로 K만큼 평행이동시킨 거잖아 그러면 얘는 로그 A의 X를 Y축으로 K만큼 평행이동시킨 거지 거기다가 K를 집어넣은 거야 이놈은 로그 A의 K 더하기 K야 그러니까 비슷한 놈이 되게 많이 나온 거야 이해되겠습니까 그래서 이제 주어진 식을 여러분들이 정리하신다 자 먼저 첫 번째 선분 AB의 길이 오고네 선분 AB 걔는 얘에서 얘 빼는 거지 자 로그 A의 K 더하기 K마이너스 1 곱하기 선분 CD 그럼 얘에서 얘 빼는 거지 두 배의 로그 A의 K 더하기 K 마이너스 1 그 값이 얼마래 85야 그 다음에 세 번째 삼각형의 넓이는 2분의 1 곱하기 어차피 삼각형 누구야 CAD 아니야 요거네 자 얘는 2분의 1 곱하기 밑변은 얼마야 요 놈이잖아 두 배의 로그 A의 K 더하기 K 마이너스 1 곱하기 도피는 요기서부터 요까지니까 K에서 1 뺀 거네 K 마이너스 1 그게 35래 자 이제 과연 이거를 이제 어떻게 전개할 것이냐 이게 조금 어려웠지 딴 게 어려운 게 아니었어 딴 게 어려운 게 아니라 이게 어려웠지 자 이런 것들은 한번 경험을 해보셔야 되는데 이런 것들은 또 공통수학에서 많이 했을 텐데 선생님이 로그 A의 K를 A라는 놈 문자로 바꾸고 K 마이너스 1이라는 놈을 B라는 문자로 바꾸게 그러면 어떻게 바뀌냐면 얘가 A 플러스 B가 되고 얘는 2A 플러스 B가 돼 그게 85야 근데 얘는 여기다 갖다 곱할게 누가 되냐면 얘는 누가 되냐면 2A 플러스 B 곱하기 B의 값이 70이야 그래서 얘를 나눌 거야 그래야지 없어지잖아 A가 1보다 크고 K도 1보다 크대 K가 1보다 크니까 절대로 B하고 A는 0이 될 수가 없겠네 끝난 거야 이것 때문에 그런 거야 그래서 누가 되냐면 B분에 A 더하기 B의 값은 얘랑 약분하면 5, 1은 5 5, 4, 20 5, 1은 5 5, 7의 35 14분의 17 그래서 이렇게 곱하면 14A 더하기 14B가 17B가 되니까 14A가 3B가 됩니다 여기다 집어넣으면 되네 그죠? 자 B의 값은 얼마? 3분의 14A 자 여기다 갖다 집어넣으면 얼마입니까 3분의 14A 더하기 3분의 6이니까 3분의 20A네 곱하기 3분의 14A 그 값이 70이네 그럼 얘는 10하고 10 약분하고 얘하고 얘를 약분하면 2가 되겠다 그래서 아하 우리 A의 제곱의 값이 3분의 2 아니 9분의 4가 되겠네 근데 그거를 역수시키니까 4분의 9야 그죠? 자 그래서 자 우리 네 번째 이거 다 지우자 이제 이게 필요가 없어 자 네 번째 뭐가 되냐 A의 값은 어차피 양수지 둘 다 1보다 크니까 2분의 3이고 자 B의 값은 자 B의 값은 저기다가 2분의 3을 곱하니까 7 요게 되겠네 자 그러면 우리 요거 얘가 누구였었어? 로그 A의 K의 값이 2분의 3이고 얘는 K 마이너스 1의 값이 7입니다 오케이 K 값은 8 자 K가 8이니까 얘가 어떻게 바뀌어? 얘는 3 로그 A의 2 그 값이 2분의 3 약분 그래서 얘는 A의 2분의 1 제곱의 값이 2가 됩니다 그러므로 양변 제곱을 하니까 A의 값은 4 요렇게 정리가 되겠네 그러므로 우리가 A 더하기 K의 값을 구하는 거 아니야? 정답은 그래서 10이야 전체적으로 이 문제가 사실 그렇게 어렵진 않았다 왜? 기본적으로 점만 찾으면 되는 거고 우리가 저번에도 얘기했지만 Y 좌표가 주었을 때 X 좌표는 역함수로서 생각을 하면 된다 이거는 그냥 갖다 때려넣으면 되지만 역함수 얘는 A의 X 제곱의 그래프를 X축으로 K만큼 평행이동시키니까 이 Y Y 좌표 아니까 Y가 K가 될 때 X 좌표는 로그 A의 X의 그래프를 얘가 X축으로 K만큼 평행이동시켰으니까 Y축으로 K만큼 평행이동을 하게 되겠다라는 거 그걸 여러분들이 좀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아 그래서 전체적으로 1번부터 21번까지 전체적으로 총평을 하자면 계속 계산 과정이 복잡한 게 많았다 근데 지금 선생님이 풀어드린 것처럼 딱 보자마자 바로 이렇게 접근을 해서 문제를 풀어야지 아마 시간이 조금은 부족하지 않았을 텐데 좀 생각을 많이 하고 요것도 어떻게 하지 마 이런 생각을 갖고 있었다면 당연히 문제 풀이 문제 풀이 하는데 큰 어려움이 있으셨을 겁니다 그런 점들을 여러분들이 향후에 앞으로 어떻게 공부를 해나가는 방향을 잡으셔서 기출 분석을 하면서 같이 정리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 알겠죠 자 이제 드디어 마지막 문제 하나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이제 가장 어려웠다라고 하는 22번인데 이것도 이제 그거를 정확하게 파악을 했었어야지 처음에 주어진 절대값 그거를 파악했었어야 돼 근데 이거는 이미 우리가 한번 경험을 이미 했었습니다 여러분들 기출에 한번 나형에서 출제가 된 적이 있었다 자 갑니다 최고치한 계수가 1인 4차함수야 오케이 4차함수 그때 이 gx라는 함수가 절대값 fx 마이너스 t다 자 이 gx라는 함수 어떻게 그리지 이거는 이렇게 그리는 거야 fx 4차함수니까 이렇게 그려졌을 때 y는 t가 있다 그러면 y는 t 얘가 x축으로 바뀌면서 꺾어 올리면 돼 이게 우리가 찾는 y는 gx라는 함수입니다 이런 모양이야 지금 현재 오케이 자 그럴 때 문제에서 뭐라고 하냐면 뭐냐면 limit x가 k로 가까이 갈 때 절대값 x 마이너스 k분의 gx 마이너스 gk 얘가 존재한다는 얘기는 무슨 뜻이냐면 k가 x가 k보다 클 때랑 x가 k보다 작을 때 값이 똑같다는 얘기야 그게 우미분 좌미분 개수지 그래서 첫 번째 x가 k보다 큰 경우 그러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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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x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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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k k보다 큰 쪽 우극한 이죠 x 마이너스 k분의 gx 마이너스 gk 요 값 이고 x가 x가 k보다 작을 때는 자 limit x가 k보다 작을 때 얼마가 되냐 x 마이너스 k분의 gx 마이너스 gk가 됩니다 결국 얘는 우리가 뭐라고 얘기하냐면 x는 k에서 x는 k에서 우미분 개수라고 하고 얘는 x는 k에서 좌미분 개수가 서로 부호가 반대가 되겠지 얘는 마이너스를 붙였으니까 그럼 얘가 미분이 가능한 상황에서는 어떻게 되냐면 음 그냥 g플라임 k가 0이 되면 돼 그죠 그런데 그게 아니면 우미분 개수와 좌미분 개수를 더했을 때 0이 되는 거 그게 누구냐 봐봐 여기지 여기에 우미분 개수는 얘고 좌미분 개수는 얘잖아 얘가 얘가 플러스 3이면 얘는 100퍼 마이너스 3이지 왜 x축 대칭을 시켰습니다 결국 이런 점이랑 누구를 찾으라는 얘기야 이 점이라 이 점이 k가 되고 이 점도 k가 되고 극값이니까 이 점도 k가 되는 거네 와 이거 뭐야 얘를 만족하는 k가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개가 되겠네 그치 이런 것들을 얘가 지금 얘기하고 있는 거야 x는 k라는 그러니까 이거를 이해를 못했다면 이 문제는 못 풀었는데 이거는 이미 예전에 이런 식으로 나온 적이 있었어 리미트 h가 0 우극한으로 가까이 갈 때 h분의 f a 플러스 h 마이너스 fa 곱하기 리미트 h가 0 좌극한으로 갈 때 곱한 게 0보다 작거나 같다 이런 식으로 이미 나왔었어 그래서 사실은 이거는 기출만 분석을 제대로 했었어도 문제를 충분히 풀어낼 수 있었을 거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읽어볼게 그때 얘가 존재하도록 하는 실수 k의 개수 ht 맞네 지금 저거는 만약에 t가 요놈이었다면 그치 야 함수가 이렇게 되고 t가 요놈이었다면 t는 움직이겠네 그럴 때 t가 요놈 노란색일 때 ht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개가 된다 그게 ht라는 놈이야 근데 ht에 대해서 자 가 조건을 한번 볼까 가 조건 나 조건 써 놓을게 일단 자 가 조건을 보시니까 리미트 t가 4 우국한 쪽으로 갈 때 ht의 값이 다섯 개가 돼야 되고 4보다 조금 더 큰 쪽 그 다음에 나 조건을 보시면 뭐라 그러냐면 h y는 ht라는 함수는 t는 마이너스 60과 t는 4에서만 불연속 이래 아 야 잘 봐봐 그럼 이 경우에서 한번 해보면 되겠네 하나 둘 셋 넷 점에서 만날 때는 지금 극값까지 세 개 포함해서 일곱 개가 되겠네 얘가 조금만 내려와봐 자 조금만 내려오면 이렇게 t가 됐을 때 그러면 이렇게 가서 요렇게 올라가니까 얘는 요거는 요 점 한 점 두 점 세 점 네 점 아 얘가 네 개였는데 얘보다 조금 더 크니까 일곱 개가 됐으니까 이 점에서 불연속 얘가 쭉 내려와 쭉 내려오다가 요렇게 됐어 딱 만났어 그럼 이 점 한 점이네 얘 절대값을 때리잖아 그러니까 요 점 하나 하나 둘 세 개야 그럼 얘가 하나 둘 셋 넷 개였는데 하나 둘 세 개를 봤으니까 얘보다 클 때는 네 개였고 얘보다 작을 때는 하나 둘 세 개가 나오니까 오 요 점에서도 불연속 그 다음에 이제 아까 여기 했던 요기 위에도 있어 요기 요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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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얘도 어떻게 되냐면 이렇게 꺾어서 올라가겠지 얘도 이런 식으로 요렇게 그릴까 여기가 이렇게 됐을 때 그죠 그러면 그래프가 이렇게 요렇게 지나가니까 하나 둘 셋 넷 다섯 개야 얘보다 작으면 일곱 개인데 그치 그러니까 결국 하나 둘 셋 하나 둘 세 개 여기 여기도 있겠지 그치 아 여긴 아니고 세 개가 되니까 얘는 아니란 말이야 그럼 두 개만 돼야 된단 말이야 그치 그 두 개가 어떻게 될까 이런 것들은 사실 우리가 많이 유형의 그래프를 많이 해보셨다라는 거 결국 그걸 확인하려면 딱 두 점에서만 바뀌어야 되니까 그래프 개형이 이렇게 될 거야 그래서 여기가 얼마가 되냐 y는 마이너스 60이고 여기가 y는 4가 될 거야 그래서 y가 4보다 조금 더 크면 조금 더 큰다는 얘기는 이렇게 그래프가 그려진다는 얘기야 요렇게 그래프가 있을 때 여기가 x축이 되다 보니까 꺾어 올리면 우리가 찾는 개수가 한 개 두 개 세 개 네 개 다섯 개 정확하게 맞잖아 그치 그 얘보다 작을 때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개가 되니까 당연히 이 점에서 불연속 그치 얘가 내려가도 얘는 하나 둘 셋 여기도 하나 둘 셋 얘보다 조금 더 크면 일곱 개 그래서 t는 마이너스 60과 t는 4에서 불연속 요 두 점에서밖에 불연속이 될 수가 없겠네 그래서 이제 이 그림을 찾는 게 가장 중요했었어 그러면 다 찾은 거야 근데 뭐래 문제에서 f2가 4인데 f2에서 접선의 기울기가 0보다 크대 그럼 여기가 2 아니면 여기가 2 아니면 여기가 2인데 얘는 접선의 기울기 음수 얘는 접선의 기울기 0 얘는 접선의 기울기 양수니까 아하 이 점의 저표가 2구나 그런데 여러분들이 이런 비율 관계를 좀 보셔야 돼 지금 이렇게 극값하고 다 비율 관계를 따져보면 어떤 비율 관계가 생기냐면 아까는 3차 함수는 1대 루트 얼마였었어? 3이었지 얘는 1대 루트 2의 비율을 갖게 된다 라는 거 그래서 요렇게 바꾸면 될 것 같아 요 길이를 t 얘는 루트 2t 요렇게 가주시면 될 것 같아 그러면 요 점의 좌표는 얼마? 2에서 t만큼 빼는 거야 2 마이너스 아 2 마이너스 여기서 요만큼 빼야 되지 루트 2t 이 점의 좌표는 루트 2t 루트 2t 두 번을 빼니까 2 마이너스 2 루트 2t 요렇게 여러분들이 정리가 가능해 자 근데 최고차 기수가 얼마? 1인 4차 함수라고 했으니까 자 식 세울게 자 요 식 세우는 것도 참 중요했다 fx 마이너스 4 얘가 그냥 한마디로 여기가 x축이 됐다라는 얘기야 그치? 접한 거니까 자 얘는 하나는 뭐야 x 마이너스 2 요게 x2였었지 또 하나는 x 마이너스 2 플러스 2 루트 2t 여기는 요 가운데는 x 마이너스 2 플러스 루트 2t의 제곱이야 여기는 x축에 접하니까 그때 이제 뭐야 t를 집어넣은 값이 얼마가 나와야 돼? 마이너스 60 나오면 되겠네 그쵸? 음 그럼 다 된 거야 지금 자 f t 마이너스 4의 값이 마이너스 64가 돼야 되고 그치? 마이너스 64 마이너스 60 음 요렇게 정리가 돼야 되고 우리가 지금부터 어디다가 집어넣을 거냐면 여기다 t에다가 여기다가 x 대신에 지금 t를 집어넣으면 돼 t일 때 마이너스 였으니까 그치? 자 그러면 얼마냐 요걸 그냥 바로 요렇게 바꿀게 fx 요렇게 아 여기다가 이제 요점에서 t를 더하는 거니까 이 점의 좌표는 얼마냐 2 플러스 t 마이너스 루트 2t다 그치 음 그래서 여기다가 2 플러스 t 마이너스 루트 2t를 집어넣으면 돼 그럼 여기다가 2 플러스를 집어넣으니까 여기는 t 마이너스 루트 2t만 남을 거고 자 여기다가는 2 플러스 t 마이너스 루트가 2하고 2 없어지고 그 다음에 여기다 t 마이너스 루트 2t를 집어넣으면 t 플러스 루트 2t가 될 것이고 자 여기다가 2 플러스 t 마이너스 루트 2 마이너스 루트 2 없어지고 2 플러스 2니까 여기는 t 제곱이 될 거야. 플러스 4. 자, 그래서 얘가 넘어가니까 마이너스 64가 되고 얘는 t 제곱에서 2t 제곱을 빼니까 그냥 마이너스 t 제곱. 곱하기 t 제곱이니까 마이너스 t의 4제곱이다. 그래서 t 제곱의 값이 8이고 우리가 찾는 t 값은 양수니까 2루트 2가 될 거야. 자, 그래서 결국에는 우리가 이제 fx라는 식을 다 찾아내게 됐다. 뭐 구하는 거였냐. 자, 결론적으로 f4 더하기 h4를 지금부터 구해달래. h4도 마찬가지야. h4도 여기가 이렇게 x축이 되는 거니까 그래프, 이런 식으로 그래프가 그려지니까 우리가 찾는 h 값은 하나, 둘, 셋, 넷, 이것도 다섯 개야. 어차피 f4 더하기 h4, 이것만 구해 주시면 되겠다. 자, 그래서 우리 네 번째. 먼저 f4부터 구합시다. 자, fx부터 구하자. fx는 자, 여기다가 루트 2를 집어넣는 거야. t 대신에 2루트 2. 그럼 x 마이너스 2 더하기 4가 되니까 x 얼마가 되냐면 플러스 2. 한마디로 여기가 2루트 2니까 여기서 얼마가 되겠어? 4가 되니까 여기서부터 4만큼 왼쪽으로 오니까 얘는 마이너스 2가 되고 여기 마이너스 6이 되는 거야. 그치? 그래서 얘는 x 플러스 2의 전체 제곱 x 플러스 6, x 마이너스 2 더하기 4야. 그래서 f4의 값을 구하시면 얘는 4는 36 곱하기 4, 10 곱하기 2 더하기 4다. 그러면 얘는 72 곱하기 10이니까 724고 h4의 값은 5였으니까 우리가 찾는 정답은 729 이렇게 정리가 될 거야. 그래서 전체적으로 지금 이 22번을 보면 가장 중요했던 게 저는 개인적으로 이게 제일 중요했다, 여러분들. 이게 절대값이 나오면 항상 0보다 크다, 작다를 해석해야 되는데 이 좌미분계수, 우미분계수가 서로 같은데 부호가 반대였다. 그렇기 때문에 서로 더해서 0이 되는 형태. 그러려면 그냥 다 0이 되는 경우, 미분이 가능한 경우는 0이 되는 경우 미분이 불가능한 경우는 좌미분계수 더하기 우미분계수가 그렇지 0이 되면 돼. 그럼 좌미분계수, 우미분계수가 더해서 0이 되는 건 어떠냐? 꺾인 점이라는 거, 이렇게 꺾인 점이 얘가 기울기가 마이너스 3이면 얘는 무조건 플러스 3이 된다. 그리고 기울기가 0이 되는 값은 바로 극값이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가지고 t값을 움직였을 때 t가 마이너스 60하고 4에서만 불연속이 돼야 되니까 절대로 튀어나오면 안 된다. 반드시 이렇게 그림이 그려져야 된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이 문제를 여러분들이 해석을 할 때 어려웠던 점은 바로 이거였고 이것만 해석을 했으면 그렇게 크게 어렵지는 않았었던 것 같아. 그러니까 최근에 나왔던 22번 중에서는 작년에 나왔던 수능 22번하고 비교했을 때는 얘가 그래도 한층 더 쉽다. 왜? 이게 어차피 기출에 나왔던 내용이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제가 기출 분석을 그렇게 강조하고 있는 겁니다. 아시겠죠? 자, 그러면 이제 마무리를 한번 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지금 총평서부터 시작해서 공통과목까지 지금 굉장히 좀 긴 시간 동안 2시간 반 정도 선생님이 지금 해설을 하고 총평을 한 것 같아. 최대한 자세하게 하고 최대한 여러분들하고 많은 문제를 풀어보려고 좀 노력을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조금만 쉬었다가 라이브는 그냥 틀어놓을 겁니다. 조금만 쉬었다가 바로 미적분 해설을 하면서 오늘 마무리를 짓도록 하겠습니다. 3교시 미적분 해설은 25번부터 30번까지만 해설을 하고 그리고 우리가 확통하고 기아 같은 경우는 선생님이 조만간에 찍어서 바로바로 올려드릴 겁니다. 요거 강의를 혹시 보신 학생들은 오르비에다가 선생님이 손글씨 풀이로 이미 강의의 손글씨 풀이로 요거 해설을 다 올려놨어요. 그래서 거기 가서 일단 확통이나 기아 학생들은 확인해 주시는 게 가장 좋을 것 같아. 그게 더 빠르겠지. 근데 그 전에 확통, 기아를 선택한 학생들이나 미적분 선택한 학생들은 일단 다시 한번 꼭 풀어보고 오시면 좋을 것 같아. 아시겠죠? 자, 그럼 2교시는 여기까지만 하도록 하겠습니다. 좀 이따 보도록 할게요.